저런 식 사회를 이게 최근 스케줄이었어요 궁금합니다. 남 배우분들의 하루 일과 하루 일과 보통 오전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있어요 그러면 거의 다른 분들처럼 넷플릭스 같은 거 보고 티빙 보고 어떤 장르 보세요? 장면을 진짜 안 가려요 등산의 목적이나 그런 것들 좋아하시나 봐요 왜 알아듣지? 반응을 안 하셨으면 되는데 반응했다는 거는 여기서 내가 그게 뭐죠? 분명히 이거를 서민인데 어떻게 42살인데 그럼요 저희 제작진들이